히비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10월 7일 밤 10시 첫방송 그중에 심사위원 마스터 종교가 궁금하다 국민가수 백지영 김범수 이석훈 K1 김준수 심사위원 확정 내일은 국민가수의 백지영 김범수 이석훈 K1 김준수 오인의 마스터가 4세대 글로벌 케이팝 스타를 찾아내기 위한 필살의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10월 7일 밤 10시 첫방송되는 tv조선의 글로벌 케이팝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는 나의 장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희망 프로젝트 오디션입니다 특히 창바자들만큼이나 화려한 마스터 라인업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 보컬 오 대장이라 불리는 백지영 김범수 이석훈 K1 김준수를 필두로 박선주 윤명선 붐 신지 장영란 신봉선 오마이걸 효종 등이 합세한 것입니다 이들은 꼼꼼하고 세밀하게 참가자를 살필 전망입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10월 7일 밤 10시 첫방송 마스터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mc 김성주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힐링캠프에서 아버지 김창경 목사의 편지에 의하면 당시 김성주가 태어나기 전 의사의 오진으로 딸로 판명되어 하마터면 낙태될 뻔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려 했으나 아버지가 간신히 말렸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김성주라고 합니다 부친 김창경 목사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이며 기독교 장로의 충북 노회장을 역임하였고 2016년 6월 9일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소천하였습니다 누나 김윤덕은 조선일보 기자이며 보직은 현재 문화부 부장입니다 마스터 오대장 가수 김준수 종교는 기독교 김준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종교는 2단인 안식교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소속이었습니다 SG워너비 이석훈 종교 기독교 6집 앨범 끝부분에서 성경구절을 언급한과 동시에 감사함을 드러냈으며 실제로 2009년 10월에는 줄라이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CCM 앨범에도 참여했으며 그리고 등쪽에 성경구절을 문순위로 새겼습니다 크리스찬 이석훈 Q&A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했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다 어머니께 받은 영향으로 기도는 항상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궁금하다 가수 입장에서 가요를 불러도 CCM 같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음악을 듣고 다니지 않았나? CCM 가수 김명식 씨 팬이어서 중학생 때 첫 콘서트를 갔다 그분의 악보집을 사서 매일 부르고 받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라는 말이 아닌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평안함에 대해 나누고 싶었다 이석훈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매일 하는 것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강해진 것 같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덜 힘든 것 같다 가수 김범수 종교 기독교 영동포에 있는 한영교회 출석 중이며 어릴 때는 오토바이, 담배, 술이 찌들어 방황하다 신앙 가진 후 가수로서의 인생을 찾았으며 방황하던 그의 생활이 갑자기 바뀐 것은 고3띠였다 정말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없지만 갑자기 슬퍼졌고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당시 두 사건이 있었다 절친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 죽었고 그는 심하게 결핵을 앓았다 몸이 쇠약해지면서 생긴 우울증 때문이었는지 그는 까닭모를 슬픔에 사로잡혀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 찾은 것이 교회였다 그는 교회에 처음 들어가 앉자마자 아무 이유도 없이 울음이 터져나와 펑펑 울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 활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가했다 그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가수로서의 재능을 발견한 것도 교회여서였다 졸을 앞둔 고교 시절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분 날이었다 그날 밤 교회 행사에서 그는 영화의 삽입곡이었던 오 해피데이를 열창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그 순간 했다고 한다 스승 박선주의 도움으로 2000년 겨울 1집이 남았다 사실 연말 분위기에 밀려 1집은 발표 당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1년간 롱런하면서 앨범이 나갔다 그리고 2집을 통해 가수 김범선은 이른바 유명 가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K-WILL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가수 백지영 종교 기독교 코로나 시대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대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을 기대합니다 2017년 5월 중순 첫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크리천 가수 백지영이 신앙서적 지저스 콜링으로 팬들과 은혜를 나눴으며 백지영은 자신의 SNS에 심화 큐티, 지저스 콜링 등 해시태그와 함께 책의 한 페이지와 기도구를 올렸다 그 페이지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잠원 19장 21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이다 백지영은 책의 맨 밑에 지름길을 바라지 않고 이끄시는 길을 분별하여 망설임 없이 걷게 하소서라고 적기도 했으며 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는 갈 수 있는 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알려주시는 길을 분별하고 망설임 없이 걸을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아멘이라고 기도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 종교 기독교 박선주의 제자들 끝을 모르는 명품 뮤지션 박선주 박선주의 제자리스트 김범수 보컬 트레이너이자 범수의 숨은 엄마 여기도 제자가 있어 준수씨가 빠졌네요 스페이스 A 목사 3호 김현정 규현 보아 윤미래 서영은 SG워너비 채동아 동방진기 걸스데이 미나 YG 양현석 배우 이병헌 박신양 정우성 박선주의 애재자는 원빈 원빈 이나용 부부 둘 다 제자입니다 가수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보컬 트레이너 등 다중의 영역에서 박선주의 재능이 특히 빛났던 영역은 보컬 트레이너였습니다 박선주는 국내의 체계적인 발성법이 도입되기 오래전에 이미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을 대민국 가유계에 체계화시켰고 실제로 맨 처음 노래를 배울 당시의 김범수는 목소리만 높이 올라가는 심각한 음치 박치였는데 하루 8시간 이상 연습실에 가둬두고 1대1 레슨을 지켜서 지금의 가수 김범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가수 김범수의 숨은 엄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신봉선 종교 기독교 독실한 크리천인 신봉선은 무대에 오르기 전 그분에게 기도하고 오른다며 뒷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다만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윤명선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방송인 붐 무종교입니다 미스터트롯 탑식스 2천원 역시 무종교입니다 호요태 신지 과거의 프로필은 무종교로 기재되었고 본인이 직접 종교가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다만 신기한 것은 CCM 주의 이름 높이멸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인 장영란 무종교입니다 오마이걸 효정 팬미팅 중 무종교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도이시는